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취입니다. 오늘은 세금이야기 말고 인생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수십 년 된 보이차 자연통풍으로 이렇게 숙성 발효되듯이 이렇게 27년 거의 30년 가까이 같이 지내는 어느 스님과 이렇게 전화통화를 오랜만에 했습니다. 서로 1시간 23분 정도 되는 통화를 하면서 느낀 바가 있어서 그 수행자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전달을 해 보게 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메이는 순간 죽는다 그 말씀을 자주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내용을 한 7개 항목으로 주제로 이렇게 해 봤습니다. 결론은 이게 염도염궁무념처 육문상방자금강 이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염도염궁 그러니까 생각이 다다라서 생각이 다 해버린다 이거예요. 궁 다 없어지는 무념처 생각이 없어지는 그곳에 다다르면 육문 육문은 이제 우리 안예비설신이 몸을 말하니까 우리 몸에 항상 방 뭔가가 비친다 이거예요. 자금강 붉은 금색의 이렇게 밝은 빛이 비친다.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이런 후광도 바로 그런 데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천국이 어디 있느냐 아미타불 지하방 아미타불이 어디 계시느냐 천상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염도염궁무념처에 있다 이거죠. 염도염궁무념처 생각의 생각이 다 해서 생각이 없는 그곳에 있다 이거입니다. 그곳에서 빛이 난다. 그러면 우리 몸이 다 빛이 난다. 사람은 어떤 착각의 동물이다. 착각 환상. 이걸 하지 않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 속에서 또 빠져나오기도 힘들고 우리가 오아시스를 갈 때 아니 사막을 갈 때 물이 먹고 싶은 그 갈증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헛것이 보이잖아요. 오아시스가 보이잖아요. 그 환상은 내가 만들어내잖아요. 물을 먹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환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착각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상은 내가 만들고 그 결과물은 착각이에요. 이 하다못해 이 스님들이나 목사들이나 신부님들 이렇게 성직자들도 착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자꾸 배운 것을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배운 게 있으니까 배운 게 있으니까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문을 잘하고 이렇게 설교를 잘한다 해서 그 경지에 이른 것은 아니죠. 그건 별개입니다. 욕심을 내지 마라. 욕심을 버리지 마라. 말은 하죠. 배웠으니까. 배운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다 해가지고 본인이 욕심을 버리고 있느냐. 그건 별개다 이거죠. 사람이 나를 자꾸 대접해 주면 우쭈려 해가지고 마치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사람을 가르치려고 해요. 좋은 말을 하려고 하고 자꾸 훈육을 하려고 하죠. 이거는 착각이다 이거입니다. 최소한 그거는 깨어있는 사람은 그렇게는 안 한다 이거죠. 지식으로 뭐를 자꾸 가르치려 한다. 그거는 오히려 착각의 그 지식에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 이겁니다. 믿음을 믿는다고 그래요. 믿음을 믿는다 하는데 믿음에 믿음이 생겨버리면 환자가 된대요. 맹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죠. 맹신이. 그러면 내가 믿는 그것에 뭔가 확신이 생겨요. 그러면 빠져나오기 힘들죠. 무슨 말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지식이나 뭐 이런 것이 그런 사람들한테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도 이런 교주 교주가 있는 그런 조직이 더 크게 번성을 하죠. 믿음, 맹신, 이런 신도들이 많아지니까 맹목적인 믿음이죠. 맹목적인 믿음. 겐지스 강에 이렇게 몸을 씻으면 죄가 씻어진다 해가지고 옛날에도 인도 사람들이 그랬는가 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나가다가 저 겐지스 강에 물고기가 가장 깨끗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먹는 사람은 못 알아먹는 겁니다. 겐지스 강에 강물을 씻으면 죄가 씻어지는데 그러면 어쩌다 한 번 씻는 사람하고 강물 속에서 아예 살고 있는 물고기하고 누가 죄가 더 많이 씻어졌겠느냐 이거죠. 막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부처님이 돌 하나를 강물에다 탁 던졌어요. 그러면서 저 돌을 뜨게끔 해봐라. 뜨게끔 기도를 해봐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돌아떠라, 떠라떠라. 이렇게 한다 해서 돌이 뜨겠습니까? 기도한다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게 다 들어지겠습니까? 물론 이제 치극한 정성으로 일념으로 기도를 하면 통하는 게 있죠. 다 하나의 과정이니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낫죠. 그 단계를 거쳐가면서 자기 의식의 흐름이 과정이 이렇게 지나간 그 단계를 거쳐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복은 안 된다 이거입니다. 기복은 아무리 내가 합격하게끔 공부를 해놓고 나서 합격을 원해야지. 합격을 못하게끔, 합격하지 못할 만큼 시험을 봐놓고 아무리 원한다고 기도빠리 받는다 해가지고 그게 합격이 되겠냐. 진리는 참 냉정한 겁니다. 생각에 그러니까 기복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죠 기도가 생각에 생각이 다해서 무념처에 이르면 빚지낸다. 결국은 이거를 해야 된다 이거입니다. 염도, 염공, 무념처, 근문, 상방, 자금강이다 이거입니다. 염도, 생각에 생각이 다 해가지고 무념처에 이뤄야 된다. 하아 생각에 생각이 다는 무념처. 말만 들어도 이렇게 심장이 띕니다. 가만히만 앉아 있어도 모든 생각에 생각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계속 나오는 게 이게 생각이에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우대에 있기에 그 곳에서 안 담은 것이 없고 뭐든 저장되지 않을 것이 없고 또 어떤 순간에는 화도 났다 기폼도 냈다 희로해라 모든 것이 다 발현이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도대체 뭔지 그래서 불경에 그게 있대요. 아미탑을 제하방, 아미탑 부처님은 어느 곳에 계실까 착덕심도 절망망 마음에 간지가야 잊지 말아라 내 말을 생각에 염도, 염공, 무념처 생각에 생각이 없어진 무념의 경지에 이르면 육문상방 자금강, 온몸에서 항상 자금강을 비추내리라 이렇게 되겠는 거에요. 그러니까 바래는 마음이 있으면 무념처가 되겠느냐 이거에요. 기복을 하고 있으면 무념처가 되겠느냐 불교에서는 기도라는 말보다는 연불이라고 하는 거죠. 연불, 부처님을 항상 이렇게 되뇌인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무념처에 제가 이르르고 싶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과 같이 행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초인 이게 니체가 한 말이잖아요. 뭐든지 초월해라 초월해라 신은 죽었다 라고 하면서 뭐든지 초월해라 이 실존주의 철학의 근본이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이게 삶의 근원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식에 의해서 고립된다고 그래요 수행자든 지식인이든 지구지순한 사람이든 착각 속에서 사는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지식에 의해서 고립된다 이거입니다. 그걸 보고 이제 상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요 부처님은 땜목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고해의 바다, 고통의 바다를 건넸으면 땜목은 필요하겠습니까 버리라 했어요 모든 것은 장애가 된다 모든 게 번뇌의 바다를 건너가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염도, 염궁, 무념처다 지식에 의해 고립돼서 고립되면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도 그게 헛똑똑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그게 종교든지 사상이든지 지식이든지 그게 고립되면 안 된다 고립되지 마라 고립되면 또 다른 고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갇혀 살기 때문에 고통이죠 착각의 존재는요 그런데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는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식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월해라 끝없이 초월해라 니체도 끝없이 초월해라 초인이 되어라 모든 한계에서 벗어나 끝없이 초월해라 초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 무의식의 세계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잠잘 때는 내가 지배하는 의식이 작용이 안 되잖아요 꿈을 우리가 꾸고 싶다 제가 꾸고 싶다 해서 끕니까 우리가 꾸고 싶다 해서 내 마음대로 꾸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눈 떠 있으면 내가 이런 안이비 설신이를 내가 이렇게 감각을 이성적으로 통제를 하지만 안 볼 거 안 보고 안 들을 거 안 들을 거 이러지만 안 먹을 거 안 먹고 그런데 꿈 잠에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의식은 어떤 컴퓨터와 같대요 컴퓨터에 입력된 것대로 이렇게 뭔가가 인식 작용을 하잖아요 우리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가 저장되어 있는 그거에 따라서 아 이때는 이렇게 판단하고 이때는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니까 그 저장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저장되어 있는 게 어떤 것이냐 그 저장된 식을 그 다음 식을 이렇게 보면요 무식의 세계가 있는데 그 무식의 세계에는 뭔가입니까 그게 이제 본능 본능이라고 하는 그 세계다 뭐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뭐라고 말하는 성욕 식욕 이게 가르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게 이성적 판단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무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조절로 나도 모르게 이랬습니다 그게 이게 무식의 세계라는 거죠 이 무식의 세계는요 참 그게 무섭대요 세세생생 이렇게 유전하면서 겪어온 겪어오면서 쌓인 그 업이 거기에 무식의 세계에 다 녹아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부모의 유전자를 받고 나왔는데 자식들도 부모하고도 다르고 형제들하고도 다른 거는 그 무식의 세계가 각자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 무식의 세계에는 내 이성적인 영역이 작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맹애심을 가지고 싶지 않아도 맹애욕을 끝없이 추구를 해요 돈이 아 이게 나는 그 물질에 집착하지 않을 거라 해도 무의식으로 번능으로 돈을 추구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번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야 번능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성찰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죠 도대체 이게 뭐냐 그게 바로 불교가 말하는 가르침이다 이거예요 사는 게 뭐냐 사는 게 뭐냐 뭘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거냐 뭘 가지고 이거를 성찰하는 거다 도대체 그게 뭐냐 그게 그게 뭐냐 이거를 모르고 끝까지 모르고 죽으면 그 치진 뭐 그런 거 쌀 데 없는 거 왜 생각하고 살아 피곤하게 그러면 끝없이 욕심만 추구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지랄 연병한다는 말 있잖아요 결국은 내가 아는 게 돈 명예 막 이런 욕심이 그것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랄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돈 지랄하고 권력이 있으면 권력으로 지랄하고 막 그러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갇혀 가지고 결국은 죽는대요 갇혀서 살다가 죽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욕심이 적으면 적은대로 많으면 많은대로 다 욕심이 있는 거예요 돈 권력 명예심을 추구하는 사람은 끝없이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거를 벗어나면 초인이다 이거죠 초인이다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으면 초인이다 이겁니다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신도 믿음도 나의 의식까지도 모든 것을 다 초월한다 이겁니다 갇히지 마라 갇히지 마라 초월해라 버려라 무념처에 이르라 이게 다 똑같은 말이라고 그래요 갇혀 있으면 빛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염도 염공 무념처 육문상방 작은 광인데 이게 무념처에 올라가지만 무념처에 가지를 못하고 갇혀 있어버리면은 빛이 날 수가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달림은 메이는 거다 우리가 권한이 있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은 자기 나를 무시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공직자들 보면 지금만 조금만 넘어가면은 무스가 팔서 딱 7대 8로 되고 목에 힘도 조금 저어지고 저절로 돼요 그러다가 나를 무시해 이런 식으로 하고 저 사람 저거 어떻게 뭔가를 해 이런 식으로 자기 권한을 자꾸 쓰고 싶은 거예요 막 이렇게 칼이 있으면 칼춤을 추고 싶고 그러니까 저도 수사, 감사, 조사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맛을 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이 비속으로 조져버린다 이 말 자주 해요 조져버린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껄을 권능을 내세우고 싶은 그런 본능이 나타난다 이거입니다 그게 본능에 앞서가요 아무리 그러지 않아야 되지 하면서도 본능이 앞서가 버린단 말입니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않으면 악용이 돼버리고 남용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권한을 가진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된다 겸손할 필요성이 있다 겸손해야 덕이 쌓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덕이라는 게 왼쪽에 오를 척자 변 아닙니까 이게 덕이라는 게 이 척자가 오를 척자 아니겠습니까 덕을 쌓아야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덕이 있어야 잘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다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다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잘 되려고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평정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 이거죠 염도염궁 무념처 이런 거에 가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성찰을 항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성찰은 생각의 생각이 끊어지는 곳까지 가기 위한 것이다 이겁니다 가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착각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착각을 착각을 하지 마라 자기 성찰을 하는 이유는 착각을 하지 마라 깊은 업에서 나오는 것은 본능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이성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 성찰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도 녹아진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의 생각이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는 게 잡념이요 그러니까 그게 위빠사나하든지 참선이든지 명상이든지 그러니까 명상이 이렇게 관법을 위빠사나가 관법이잖아요 자기 몸과 의식의 흐름을 지켜보는 게 그 관법인데 남방에서는 그걸 그냥 명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관을 하든지 참선은 북방같이 천이라 하는데 그거를 이제 화법을 가지고 이먹고 하면서 이렇게 뭐를 잡고 그거를 하든지 뭐가 낫다 생각이 나타나도 이먹고 해버리고 이렇게 넘어가고 생각의 생각을 계속 소진하다 하는 식으로 하든지 어떤 식이든지 간에 그런 무념처를 가기 위한 것이다 가만 이렇게 성찰을 해 보면은 하다못해 단저놈만 해도 뭐 그렇게 뭐 잡념이 많이 나는지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도 이제 점점 하다보면 그런 잡념이 없어지고 많이 없어지고 일어나는 빈도수가 적어지고 또 기도 같은 것도 하다보면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습니다 이러면 왜 그렇게 진짜 지은 죄가 그렇게 많은지 그런데 그런 것도 이제 하다보면 어느정도 시간과 공간에 시간과 공간이 이게 없겠구나 하는 그런 정지된 느낌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어떤 뭔가가 내 의식에 뭐 그런 것들이 다 이래의적으로 이렇게 착 지우개로 지어져 버리는 그런 느낌도 나타나고 하면서 점점점점 그런 잡념들이 없어져 가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더라 이거죠 이 자기 성찰을 하는 고등학생이 자기 성찰을 하면요 이런 명상 같은 것을 하면은 이 사춘기가 그걸 못 느끼고 넘어갔는데 안 겪고 넘어갔는데 왜 자기 성찰을 하니까 내가 부모한테 잘못했나 그런데 이걸 안 하면 막 부모에 대해서 항상 불평불만이고 반항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세상에 대한 비판 부정 뭐 사람에 대한 탓 남탓하고 막 이런 거 부정적인 것 내 눈에 뭔가가 부정적으로 보이니까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긍정으로 하려면은 자기 성찰 자기 내면은 내가 뭔가가 잘못했구나 내가 부모한테 잘못했구나 내가 뭐 잘못 보고 있구나 내가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이런 식으로 자기 성찰을 내면으로 돌려야 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잘 된대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 주면은 송강사에서 행자 생활을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대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공부도 안 되니까 에이 때려치고 중이나 될란다 하면서 와가지고 행자 생활을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왔으니까 행자 생활도 못 버티고 나갔죠 그만두고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A학점 맡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가서 보니까 A학점 맡기가 그렇게 쉽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졸업하고 미국에 실리콘밸리에 취직을 했는데 면접을 세 번 보더래요 그런데 첫 번째 면접에서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질문이 우리가 당신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뭔지 말을 해봐라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런 송강사에서 이런 절에서 내가 행자 생활하는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봐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 면접도 오케이 세 번째 면접도 오케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무슨 일을 혼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당신은 뭐를 해도 할 수 있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실리콘밸리 도 이런 명상 이런 거 참선 이런 거를 그런 거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런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너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 삶의 근원에서 너가 어떻게 진지하게 고민을 했느냐 이런 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이 어떤 지식에 고립되어 가지고 갇혀서 사느냐 매어서 사느냐 그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매이는 순간 우리는 죽는다고 그래요 선은 딴 게 딴 세계가 아니다 이겁니다 선이 뭐 어디 저기 산에 가서 하고 현실에서 멀어져 있는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것이다 그거 절대 아니다 현실 속에서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선이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환상에 빠지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맹신에 빠져 환자가 되면 그것도 더더욱 안 되고요 나는 신의 피조물이다 이거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상실해 버리는 것이다 라고 그래요 실제 그렇게 살지도 못하잖아요 똥을 내가 싸지 그러면 신의 피조물로서 신이 명령해서 쌉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신이 허락해서 쌉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환자가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환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더라 이겁니다 정상인이 아닌 사람을 환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인처럼 살아야죠 정상인으로 그러니까 그게 균형감각에 딱 맞춰져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하다 종교는 구속이 아니다 이겁니다 나를 구속하고 나의 판단을 흐르게 하고 나의 이성을 마비시킨다면 그거는 잘못된 종교다 초월 달간 버린다 다 같은 말이다 이겁니다 부처를 만나는 족족 부처를 죽이라 라는 말이 있고 조사를 맞는 족족 조사를 죽이라 라는 말이 어록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도 매이지 말고 초월해라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매이는 순간 죽는 거다 매이는 순간 죽는 것이다 부처님은 모양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형상을 쫓지 마라 이거예요 소리를 구해서 알려고도 하지 마라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족자 여러분들께서도 제 이 말에 반감이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그걸 마음 깊이 와 닿는 분도 계실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삶은 뭐 때문에 사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 그거에 대한 최소한 자기 성찰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침이든 저녁이든 한두 시간 정도는 꼭 앉아서 이렇게 자기 성찰을 해 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아주 중요하다 라는 수행자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